이 음식은 우리 친장 어머니께서 한 5, 60년 전에, 내가 어렸을 땐 한 70년 전쯤 되겠네요. 그때부터 이렇게 큰 조개에다가 소고기하고 조개살을 다져서 넣고 양파랑 마늘 생강 넣고 술을 이렇게 양줄 때는 양주를 넣었어요. 양주도 우리 어머니가 양주를 넣어서 주무주신 거 봤어요. 나는 이제 와인을 넣었어요 이번에. 그래서는 이렇게 조개를, 저번에 명절 때는 쪘어요. 그런데 오늘은 찐 것보다는 이렇게 펜에다 굽는 것이 더 촉촉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우리 친정 집에서 특별한 날을 해먹는 그런 전이에요. 그래서 이거 지금 며느리가 그 전에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걸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걸 하게 됐어요. 참 맛있고 고급스러운 요리죠.